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TV입니다 오늘은 전라북 도민체전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는 무주군 이곳 무주 국민체육센터에 왔습니다 저도 오늘 50대 품새 선수로 진안군을 대표해서 오늘 출전을 하는데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한번 저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코로나 통제소에서 미리 보건소에서 진료받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내고 여기 종합안내소 방역통제소에서 온도를 재고 또 안심콜 출입구 관리를 완전히 실시한 다음에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무주 문예체육관 전라북도 도민체전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진안군 태권도 협회 한국일 회장님 위원 전라북도 운영 본부장님이신 한국일 회장님과 우리 선수진과 함께 오늘 품새 대회에 참석을 했네요 오늘 함께 화이팅 한번 지금 제가 화이팅 한번 다 같이 진안군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진안군 화이팅 진안군 헤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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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일 다섯 서울행 헤리언니 헤리언니 흐리언니 헤리언니 헤리언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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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